다 알아 응? 알파벳 다 하나 모르나 안 보자 천천지 알파벳에서요 2차 2등이에요 진짜? 오오 자 준비됐죠? 오케이 자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네 뭐라고? 뭐라고? 자 근욱이 폰 가지고 왔어? 아니요 저 폰 같은 거 없는데 아 폰 없어? 그러면은 엄마 폰으로 하는거야? 제 패드 있어요 패드로 하는거야? 네 패드로 할 때 이거 꼭 셔플로 해가지고 공부해야 돼 셔플 돼 있어야 돼 이거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한데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 네 오케이 자 이 글자 이름은? 음 숙제하고 있어 선생님이 하라고 한거 쓰기 숙제 뭐 보기에 얘 나왔는데 이름 뭐 드나 이름이요 저요 알아요 조용히 해 딴사람은 근욱이 공부하는거야 엠 엠 엠 엠 엠 엠 얘가 엠이야 네 엠 엠 그 다음에 유 엠 엠 뭐라고?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엘 엘 엘 엘 나 왔는데 엔 엔 엔 엔 엔 뭐였지 똑같은 건데 그래 뭐였지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엘 엘 엘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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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? 응 그러니까 할 때 확실하게 하고있으니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고만 있으면 안되지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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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엠 엘 엘이 아니고 엠이라고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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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알겠어 얘 길가다 얘 만나면 엠 이라고 소리쳐줄거야? 이름 불러줄거야? 진짜? 네 좀 이따 또 물어볼건데 쌤이 그때도 귀여운 날까? 어 확실해? 어 상상했어 얘가 뭐라고? 엠 엠 엠 얘는? 오케이 아까 맞나? 어 아까 만나 보내잖아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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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라고? 엘 엘 오케이 얘 좀이따 다시 만나면 이름 불러줄 거야? 네 뭐라고 불러줄건데 엘 엘 엘 엘 얘 이름 불러준다고 했어 분명히 뭐라고? 엘 엘 엘 얘 아까 만나봤던 애잖아 얘는 누구야? 엔 엔 엔 글자를 보고 있어야지 그치? 엔 얘가 뭐라고? 엔 다시 만나면 이름 불러줄거야? 네 뭐라고 불러줄건데? 엔 엔 자 다시 만났다 엔 뭐라고? 엔 엔 엔? 엔 엔인데 엠 엠 얘 이름 잘못 불러줬네 엠 엠 엠 엠 그 다음에 얘는 네 응 아닌데 다시 만나면 이름 불러주기로 약속했잖아 아까 엘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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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도 몰라 얘 또 몰라? 응 아까도 모르고 또 모르고? 얘는 어려워 M M 이름 알아둬야지 M M 얘는 N N L L 자 얘들은 어려운가보다 딴 것부터 하자 그러면 자 얘는 오 그렇지 어 얘 기분 좋대 갔어 X 얘도 기분 좋게 간다 D D는 글자 이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소리고 D 잘하네 D 간다? 어 어 어 너무 짝대기 O R R R R 좀 이따 만나면 이름 불러줄거야? 안 불러줄거야? R R 뭐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거야? 네 에헤이 R H H H H H H 어? B B야? 희한하네 아까 봤던앤데 D D D 이거 어떻게 B야? D지 너도 비디병이구나? D 응 비디병 빨리 나아야돼? 비디병 전씨가 나왔어요 진짜? 네 얘는 뭐였더라? 얘 안 불러준다고 있잖아요 어? 이름 안 불러주기로 했어? 이거 앞으로 에헤이 그녹이 지 맘대로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거 알아야돼 어 더 알아야돼 R R R R R R R R 야 그녹아 알파벳부터 빨리 끝내자 선생님이 숙제 준거 있죠? 네 그거 빨리 하시구요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클래스 카드 패드 있지? 패드 예 예 잘 접었는데 예 여기 어 어 쌤한테 줘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흐흐흐흐흐흐